안녕하세요. 유산하 지상부부 김상문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백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연 100만원, 청년 연 2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그는 단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.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면서도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,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 사인 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 지사는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부상을 밝혔습니다. 앞서 언급한 보편기본소득과 더하면 청년들은 연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. 이 지사가 밝힌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약 700만 명입니다.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부상을 밝혔습니다.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사인 가구 100만원 2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가겠다는 내용입니다.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. 세원 관리 강화를 통해 25조 원 이상을 연단 60조 원을 오버하는 조세 감면분 순차축소를 통해 25조 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 보이세 부과, 기구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세 부과 등도 재원 마련책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. 기본소득은 소득 양급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제적 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요.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제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